5년 전 갑자기 다 마치 잘 짰다. 대추 몇 개예요? 100초? 200초 이렇게 못 Nicholas 한 30개는 병이 나서 없어졌어. 이만하게 되니 청년이 하도 없어졌다니까 다 없어지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잖아 이런 놈 여간 좋아? 이봐 설이 너무 많이 맞아서 삐기고 설이 안 맞아도 못하고 그래 우린 딱 맞게 하는 거네? 할머니 마음은 지금 할머니 배추가 딱 좋을 때다 이거야 항상 할머니는 할머니 할 때는 딱 좋아 우리는 할머니가 하자 할 때만 하면 돼 배추 좀 봐라 이런 놈은 이쪽 놈도 넣어먹고 배추 업어라 이거 좀 봐라 하하하하 이거 실패할 때를 못 넣어 이름부터 그렇고 이름부터 봐 진짜 깜짝이야 배추 농사 어떻게 잘 줬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농사는 잘 줬지 그럼 뭘 못해요 못하는 거는 농사 줬지 비류도 안 했어 걸음만 했지 오징어는 비류도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비류도 처벌 안 했어 파수 내가 이렇게 많이 심었어 그런데 꺼까요 파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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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숭 파수 파rew 파 파 cra vind 파 оля 파 ora 파 파 Sen 파 이 점 봐라 얼마나 이쁘냐 이봐 우리 수정이같이 이쁘네 시저맥히게 이쁘 그거 뭐해 먹어요? 이거? 걸시게 돼 이렇게 말타리같이 벙글벙글해서 담아먹어 꼬꼬로우 많이 소곽지를 지나봐요 지나봐 어떻게 이쁘냐 더 컸네 아래보다 소곽지를 지나봐 소곽지를 지나봐요 지나봐 어떻게 이쁘냐 아래보다 아래보다 소곽지를 지나봐요 소곽지를 지나봐요 왠지 지내요? 에이 차가 내려가야지 아래 내려가면 올라올 수 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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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죽다발 뽑아 놔 아래 고마워 죽겄디야 고마시켰어 무수 30개, 40개나 줬어 딸도 주라고 거기 좀 딸 좀 줘 아이고 우리 가장 생각한다고 그냥 딸이 좋아서 골라갔디 이거 무수 쓰레기 한번 먹었어? 이거? 이거 흰색 벗겹 여기다 내가 걸음만 안 쓰고 걸음만 안 쓰고 빚지도 안 하고 했더니 무수지 잘 비고 조금부터 나올 거라 내가 열 푸드에 샀는지 17일 저녁에 와서 내가 와서 자고 18일 조금 조금 준비해서 씻어서 아침에 10시나 돼서 씻어서 불 똑 빠진 다음에 점심에 이거 그래서 올면 안 돼 뭐 저 저 현주 주고 현주부터 쳐 아이고 파는 우리 수정이랑 모리 저거 뽑으면서 우리 거만 뽑으면 되고 딸이 거만 뽑으면 돼 파 지금 한 주먹 뽑아 가버릴까? 파 뽑아 가버려 가 그냥 이제 얼른 뭐 그렇게 급해서 얼른 가라고 해서 엉덩이 봐 아이고 아이고 이듬는 것도 이볼땐다 아이고 이거 좀 먹어봐 겁내 이유라고 맛있어 야 없네 가 아이고 여기 배추 또 있어 이거 뭐야 뭐 안 했는데 여기에 배추가 또 있어요 여기 배추가 또 있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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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z 소원 masson 10분 faites 정말 퍼포로 yer 구두 끝 그리고 또 한 번 더 넣어주세요 이러면 다 묻힌다 아이고 마시아 김창현이 죽게 생겼어 엄마는 농사만 찾는 거 다지? 하느님, 하느님을 이렇게 뒤집어 보자 심어만 너 우리가 또 황소같지? 너 아버지랑 내가 다 아지 않냐? 황소같지? 우리 나이도 60이 넘었다고, 한갑이 넘었다고 저희는 오븐에 부담하는 집으로 다 아지 않나? 내가 다 아지 않냐? 내일도 와야 돼요? 고유가 되어있어. 방금 다 아지라와. 고유가 되어있어. 마늘 갈고. 응 안 오려고? 와야죠 니가 알았어요? 와야죠 안 오면 나 혼자 하지 뭐 오케이 니 알 와서 그런 거 하자고 올게요 엄마 또 겁나가? 네? 할머니 치과 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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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찍고 가야지 2시 되게 오랬어 아 그럼 일로 가 응 그래서 직접 갈라고 응 응 일로 가 일로 애네네 타입어가지고 일로 가 야 우리는 우리대로 가르쳐 배추 많다 알도 알춤 숨도 안 죽어 너도 죽어 애네네 태워가지고 가야지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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